Hi, everyone. 오늘은 비행을 할 때 비행기를 탑승하거나 공항에서 모르면 안 될 단어들을 가져와봤습니다. 그럼 비행을 하러 가봅시다. 두 가지 상황을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공항에서 큰 전광판이 있잖아요. 전광판에 있는 단어들인데요. 제일 먼저 time, 타임이겠죠. 타임은 시간이겠죠. 비행시간, 언제 출발하는지 간단하고요. 그 다음은 flight, 비행이라는 단어로 여기서는 항공편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gate. gate라는 단어는 출입구 이런 문을 뜻하기 때문에 공항에서는 탑승구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건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제일 길게일 텐데요. 아마 to하고 via. to, via 이렇게 써있을 겁니다. 이 뜻은 to는 어디로 가는지, via라는 단어는 무엇을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의 정체는 도착지와 경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단어들은 그래도 간단한 편입니다. 조금 더 헷갈리실 단어들을 더 알아볼 건데요. 다음은 city of origin. city of origin입니다. 이거는 전광판에도 보이지만 다른 다양한 문서에도 쓰실 경우가 있는데요. city of origin은 그 비행기의 출발지를 뜻합니다. origin이 출신, 기원, 근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뜻하고요. 다음 단어는 remarks, 아니면 status. remarks, status입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remarks는 어떤 비고, 비고란 이런 뜻이고요. status는 상태를 뜻하죠. 여기서 나오는 대표적인 세 단어를 봤습니다. 첫 번째로 landed, landed. 도착했다 라는 뜻이죠. 다음은 delayed, delayed. 이거는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delayed는 지연입니다. 지연. 비행기가 지연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boarding, boarding입니다. 이건 탑승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본인 비행편 옆에 boarding이라고 뜨면 탑승 중이기 때문에 아까 봤던 게이트로 빨리 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상황으로는 비행기 안에서 기내방송으로 들을 수 있는 단어와 표현인데요. 첫 번째로는 non-stop flight, non-stop flight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직항이라는 뜻이죠. 저희도 non-stop 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아마 쉬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full upright position. full upright position입니다. 완전히 full, upright, upright이 꼿꼿이 세우다. 90도를 만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position은 자세의 상태라는 뜻이죠. 이렇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bring your seats to full upright position. bring your seats to full upright position. 이 뜻은요. 의자를 뒤로 젖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올바르게 다시 90도로 제자리로 원래대로 다시 올려놔라.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은 final immediate call, final immediate boarding call입니다. 이거는 사실 비행 전에 들으실 텐데요. 게이트에서 아마 들으실 거예요. 이 단어는 final, 마지막, immediate, 당장. boarding은 아까 저희가 봤죠. 탑승이죠. 그리고 call은 여기서는 공지. 이렇게 누군가를 부르고 있다. 불특정 다수한테 이걸 부르고 있다. 이런 뜻으로 공지를 의미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마지막 보딩 공지다. 마지막 탑승 공지입니다. 지금 타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뉴욕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들리시면요. This is the final immediate boarding call to New York. This is the final immediate boarding call to New York. 이렇게 들리시면 꼭 빨리 탑승구를 가셔야 됩니다. 이제 곧 마감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안 타시면 못 탄다는 뜻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 건데요. At this time입니다. 이 표현은 되게 많이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 시간에, 지금 현 시점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방송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단어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t this time, please turn off all electronic devices. At this time, please turn off all your electronic devices. 지금 이 시간에 지금은 모든 전자기기를 꺼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공항과 비행기에서 만날 수 있는 표현과 단어들을 알아봤는데요. Time, 시간 Time, 시간 Flight, 편명 Gate, 탑승구 To, 도착지 Via, 경유지 City of origin, 출발지 Remarks, 비고 Status, 상태 Landed 도착 Delayed 지연 Boarding 탑승중 Non-stop flight 직항 Full upright position 완전히 세워둔 상태 Final immediate boarding call 마지막 탑승 공지 At this time 이 시간에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 혹시 비행하셔야 할 상황이 있다면 꼭 이 단어들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everyone! Bye, everyone! Bye, everyone!